어? 어? 어머, 감선이 거의 안 돼. 정리 안 하셨잖아요. 진짜. 장애물이 있어, 장애물이 있어. 진짜 리얼이네. 어떡해. 여기서 싸움은 물 리얼이잖아. 무슨 유적지도 아니고 저대로 도전하고 지금 손님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. 어머, 감선이 거의 안 돼. 아이고, 어떡해. 진짜 리얼이었어. 너무 싫어. 언니 어떻게 들어갔어요, 도전이? 아, 나 못해. 나 못 들어가. 내 발을 늘 수가 없는데. 냄새 안 나, 냄새 안 나. 냄새 안 나. 조심해. 조심해. 조심할게요, 언니. 조심할게요, 언니. 마스크 껴 끼고. 옷, 옷. 아니, 양말 꼬라지 마. 양말 꼬라. 이거 뭐야? 이렇게 하고 노르게 가물, 노르게. 아, 다 무대 보게도 재미야 해. 얼마나 편한지. 아, 조용하고. 그렇다고 뭘 또 누워서까지 그런 설정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줘. 어떻게 해. 좀 깨끗해서 정리 좀 해주지. 야, 이렇게 이따가 커피 한 잔 마시고. 얼마나 좋아. 이거 한 오일 썩은 커피 아니에요, 지금? 썩은 커피? 아니야, 이게 오일 됐고. 왜 이렇게 노려놓는 거예요? 아니, 너희는 이거지 나도 외롭고. 나도 외롭고. 아니, 지영아도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중요한 건. 못 보는 사람이 저렇게 치우게 되어 있어요. 언니, 만지지 마. 만지지 마. 너무 치우고 싶어. 버릇이 나빠져. 어쨌든 당부해야 돼. 나는 오빠가 내 남편이랑 지금 이혼한데 나는 못 살아. 그러니까. 네 남편도 죽고 했지만 이랬어. 우리 남편 안 이래. 이랬어. 이 옷을. 결혼한 전부터 내가 알았는데. 안 이랬어. 나랑. 나 그럼 결혼 못했지. 우리 남편이랑 이런 사람에서. 아니, 나랑 생활할 때 이렇게 했어. 아니. 이러지 않아. 내가 더 잘 알지.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게 365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지. 어때, 주은아? 아빠가 치울 때도 있어? 아빠는 안 치워. 엄마가 치워주는 거야? 언니가 보다 보다 못해서 언니가 하시는 거 아니야 하은 언니가. 어떡해. 속상해. 진짜 하은 언니가 천사네. 그러니까. 주은이랑 하은이를 다 사랑해. 누가 안 사랑한다고. 봐버렸어. 언니. 여기. 하은아 언니 진짜. 너무 심각해. 아니, 언니 어쩜 저렇게 해놓게 살게끔 내버려둬? 아니, 치울 타이밍도 안 오고 안 나오니까 방에서. 그러니까. 한 끼는 진짜. 솔직히. 창문은 한 번씩 열어야 돼요. 죽어. 하은이는 안 나오니까. 진짜 큰일 나요. 다 모든 게 나한테 잘못이야. 이렇게 얘기하지 마.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 있나? 왜? 아니, 근데 가만히 내려오면 되잖아. 두 발로. 그냥 두 발을 써서 내려오면 되는데 왜 안 내려오시는지? 두 발을 써 내려오면 저거 누가 쳤나? 아니, 지금 엄마가 들고 내려와서 빨래통에 놔두라고. 그러니까. 상식을. 됐어, 재미없어. 네. 맞는 말하면 재미없어. 내 편이 아닌 사람 말하면. 아, 재미없어. 저 2층 가 있어. 커피 올려줄게. 자꾸 2층으로 가라고 지금 슬쩍 빠져졌으면 하라는데. 이천수 씨 분위기는 절대 안 빠질 뿐이야. 아. 아.